열기화 저장 탭에서는 오토켓 버전을 높은 버전을 사용할 경우 낮은 버전에서는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마다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번거롭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낮은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게 미리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는 두번 클릭 편집과 도면 영역 바로가기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옵션 명령 들어갑니다 엔터 오픈 앤 세이브 탭으로 넘어가서 세이브 에이즈 현재 우리 오토켓 버전이 2016이죠 그러면 기본값이 2013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장할 때 2013으로 저장되는데 이거보다는 이브 클릭해서 가급적 2000 버전으로 지정해 주세요 현재 쓰고 있는 오토켓 버전을 낮은 버전을 쓰는데 전혀 문제없이 화해 교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00 버전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유저 프리프런스 들어가시면 현재 더블 클릭이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기 작성된 치수 문자나 아니면 문자에 있죠 일반 문자 그런 것들을 편집할 때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기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치수 문자나 문자를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신 게 좋습니다 그 아래 쇼컷 메뉴는 어떤 거냐면 볼게요 한번 OK 하구요 라인 L 엔터 한 다음에 아무데나 찍고 찍어서 선 하나 그리구요 그 다음 선을 끊기 위해서 이제 엔터 아니면 ES를 누를 수 있지만 엔터를 한다면 오토켓은 엔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키보드 보면 엔터가 있죠 그 다음 키보드에 스페이스바가 있죠 가장 긴 막대기 걔도 오토켓은 엔터가 되는 겁니다 단 글자를 사용할 때만 오토켓에서 칸 띄우게 되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는 엔터키를 눌러야지만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한번 좀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여기 또 엔터가 있죠 예전에는 이런 메뉴가 안 뜨구요 바로 그냥 엔터가 됐거든요 얘를 쇼컷 메뉴라고 부릅니다 굳이 이 메뉴가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뉴가 안 뜨게 할 겁니다 그러면 명령을 종료할게요 ESC 누르시고 다시 옵션 들어갑니다 OP 엔터 쇼컷 메뉴에 라이트 클릭 커스터마제이션 버튼 누르구요 이 나타난 창에서 맨 아래 커맨드 모드나 나오죠 얘를 엔터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Apply Close OK 누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라인 엔터 한 다음 아무데나 찍고 찍고 이제 선을 끊을게 명령을 종료할게요 마우스 옳지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면 바로 엔터가 되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제도 탭 여기서는 표시키 즉 오스냅 오스냅의 온오프를 표시하구요 그 다음 마그넷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OP 엔터 드래프팅으로 들어가구요 마커 마우스 커스터를 위치시키면 기하학적인 기호인 오스냅 표시가 되는데 이 부위를 표시하게 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구요 마그넷 객체의 스냅점 근처로 커서를 위치시키면 커서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오스냅을 편하게 선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 툴팁 이거는 객체의 해당 스냅점에 대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좀 오스냅이 어떤 이름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구요 칼라는 오스냅의 색깔을 설정하구요 현재 바탕화면이 좀 검정 어두운 색깔이니까 저는 오스냅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좀 변경해 주시구요 Apply Close 그러면 현재 지금 색깔이 여기서 초록색이 나오죠 스쿨바리 약간 움직이면 노란색을 표시해야 될 겁니다 오스냅이 크면 오스냅을 사용하기 불편해요 적당한 크기로 하셔야 되구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크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perture Size라 나오는데 이거는 오스냅의 객체 스냅의 마우스 커서를 얼마나 가까이 가져가야 마그넷이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너무 커버리면 근처만 가도 오스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너무 작아도 안되고 너무 커도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적당하냐면 왼쪽에 있는 오스냅의 크기보다 약간 더 크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오스냅의 크기보다는 약간 크게 사용하면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차 모델링 탭의 기능들은 우리가 지금 2차원만 쓰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현재 화면상에 3차 모델링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두 가지를 화면상에서 숨겨버리겠습니다 선택 탭에서는 확인 란의 크기 나머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립 크기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3d 모델링 탭으로 들어가면 현재 화면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뷰포트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뷰큐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3d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화면상에서 숨기고자 하려면 디스플레이 더 뷰큐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2d 와이브 프레임 비주얼 스타일을 꺼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더 뷰포트 컨트롤이라고 있죠 두 개를 꺼 주시고 OK 누르면 화면상에 사라집니다 탐샘밭태도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없으려면 탐샘밭태도 위에 꼭대기 보시면 X가 있죠 얘를 놓으셔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다시 옵션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셀렉션 들어갑니다 셀렉션 들어가면 픽박스라 나오는데 이거는 마우스 커서의 선택 박스가 될 겁니다 너무 작으면 도형을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제일 작게 한번 해볼까요 제일 작게 하시고 OK 버튼 눌러 보세요 현재 보시면 십자선 또 십자마크에 보면 지금 박스가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형을 지우겠다 이래야지 단축키 2입니다 알파벳 2 하고 엔터 누르면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박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 누르시고 옵션 들어갑니다 OP 엔터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의 맞는 크기로 해서 정해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할게요 하고 OK 눌러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크게 나오죠 박스가 지우는 명령 이래지라고 했죠 이 엔터 하면 이렇게 이제 박스가 보이죠 이제 선 찍고 찍고 엔터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엔터가 된다고 했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옵션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셀렉션 모드로 나오죠 이 Now of 셀렉션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Now of 셀렉션은 어떤 거냐면 OK 하고요 선 하나 그립니다 엔터 선을 그리고 나서 엔터 선의 색깔 변경하겠다 선을 찍은 다음 위에 프로퍼티라고 있죠 여기에 색상 빨간색으로 쓰겠다 빨간색으로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변경되죠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누르시고 옵션 op 엔터 하시고 Now of 셀렉션 꺼보세요 끄고 OK 하고 선을 찍고 이번 노란색으로 변경해 볼까요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하겠다 그랬더니 변경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냐면 명령을 실행하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명령어 프로퍼티스 pr입니다 단축키 pr 엔터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빨간색 창이 뜨거든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파레트 창에서 색상을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도형을 선택하고 나서도 변경하겠다 두 가지 다 사용하겠다 파레트에서 변경하고 아니면 위에 있는 프로퍼티에서 변경하겠다 이럴 때는 옵션 들어가서 Now of 셀렉션이라는 게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User Shift란 것은 체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우선 체크 안 했죠 OK 하시고 선을 하나 그렸죠 또 라인 들어 선 하나 그려 줄까요 또 선을 그리고 엔터 엔터 하고 다시 또 선 하나 그려 주세요 엔터 우리가 도형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은 마우스로 클릭하는 겁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걸 체크하시면 이게 추가가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넣으시고 취소하시고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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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하고 유저 Shift To Add To 셀렉션 체크하고요 OK 한 다음에 선 하나 찍고 또 하나 찍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죠 이렇게 선택을 추가하겠다 이럴 때는 아까 써 있는 것처럼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가가 되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다시 예수 넣으시고요 옵션 들어가서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OK 그러면 도형을 선택할 때 클릭 클릭 클릭하면 이제 추가가 되죠 근데 나는 추가한 거에서 빼겠다 이럴 때는 반대로 Shift 를 누르고 선택된 걸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이제 취소가 돼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된 도형을 선택하면 취소가 됩니다 다시 옵션 들어갈게요 OZ 그룹은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체크하든 체크하든 전혀 상관 없고요 Azure C2B 해치라는 것은 이것도 체크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체크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인프라이드 윈도윙이라는 것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OK 하시고요 우리가 도형을 선택하는 다른 방법은 윈드로 선택하는 거예요 빈 공간을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게 누르시고 근데 이 기능을 못하게 해 주는 겁니다 옵션 들어가서 OP 엔터 인프라이드 윈도윙을 끌게요 끄고 OK 하시고 클릭해 보세요 윈도우가 안 되죠 드레일도 안 되죠 이렇게 불편하죠 옵션 들어가서 반드시 이 인프라이드 윈도윙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니까 전다 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 그립은 객체의 스낵점에 나타난 작은 사각형 크기인데 이거 가지고도 명령 없이 도형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크기도 적당하게 왼쪽에 있는 픽박스 크기에 맞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OK 하시면 우선 파레트 창 닫아 버릴게요 파레트 창 닫아 버리고 선을 명령 없이 클릭하면 이런 파란색 점 나오죠 이걸 그립이라 부릅니다 아까 그 크기를 결정한 게 아까 그 사이즈고요 그립은 명령 없이 도형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가운데 그립을 클릭하면 무가 되는 거고요 끝단에 있는 그립을 클릭하면 선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죠 명령 없이 도형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립의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옵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